안녕하세요 데듀ASMR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젤리 이팅 사운드를 준비했어요 오이키 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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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킵 오이키 길어 오이키 길어 전통한 식감은 먹기 되게 좋아요 매콤해서 먹기 좋은 시간과 함께 먹기 좋았어요 제가 먹기 전에 먹기 전에 먹기 좋은 시간이에요 제가 먹기 좋은 시간은 또 먹기 좋은 시간이었어요 굳이 조금씩 먹기 좋은 시간이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먹기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먹기 좋은 시간이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쉽지만 마지막에 뼈는 뼈가 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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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urn 뼈는 뼈는 ambar Bat 몸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계란 매콤한 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